수비가 되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버터 커버! 다시 혐의 선! 메디 선택! 수비 잘했고요. 황현주 연타! 다시 한 번 넘깁니다. 메디 뚫었습니다! 아 메디 선수 뚫어내네요. 세 번 만에 뚫어내네요. 현대검설의 살림꾼 황민경 선수의 서브. 뒤로 줍니다. 짧게 넘겼고 손을 갖다 댔습니다만 수비 실패. 그다음에 손. 짧게 터치가 연타로 들어갔는데 이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 번 황현주. 메디 뚫었습니다. 메디 뚫었습니다. 여메선 추락 갑니다. 메디 공격. 오늘도 정말 강력하네요. 여메선 다시 한 번 뒤에서 공격. 뒤로 빼기 성공. 메디 짧게 넘겼습니다. 재치있게. 메디 선수 오늘 정말 강력 조절이 정말 잘 되네요. 여메선 백으로 갑니다. 작게 넘겼고 안고 떨어지네요. 넘겼고 이 볼을 사려받았습니다. 왼쪽에서 메디 강타. 들어갑니다. 20대 20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의 끈끈한 수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요. 두 번의 푸시 공격이 있었고 처음으로 공격을 성공시켰던 황현주 선수. 다시 한 번 뒤에서 짧게. 재치있게 득점. 중앙에서 양효진. 뒤에서 날아오릅니다. 재차 공격. 메디가 터.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여메선. 길버펀. 격투. 블러커. 뒤로 줍니다. 자 호기 좀 맞지 않죠. 노란. 이번에 백으로 탭. 여메선. 다시 밀어넣기. 킥. 볼을 잃었습니다. 황현주 직선 서브. 여메선. 다시 한 번 뒤에서 성공. 길게. 여메선 왼쪽. 메디가 터. 여메선. 밀어넣기. 들어옵니다. 섬적이 늘렸고 뒤에서 메디. 특정. 여메선. 중앙에서 메디 뚫었습니다. 들어올립니다. 메디의 공격. 메디의 공격. 김연경이 받지 못합니다. 메디의 공격.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메디. 블록하우. 엘리자베스 리시블. 중앙에서 현교진. 뒤로 줍니다. 백어택. 들어옵니다. 툭 떨어지는 서브. 이동 스코어. 올립니다. 빨간 퇴.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왼쪽 갑니다. 멀틴. 경기는 끝납니다. 조용히 가세요. 장기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정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